위의 렌즈를 설치해라 이쪽 언덕으로 가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말이죠 저 언덕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요렇게 으응 좋아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파이어볼이 저는 촛불처럼 나가길 원하는 거죠 내가 알던 와우는 원래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오리지널 시절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원합니다 너무 화려하면 옛날 게임 뮤처럼 되어버려요 자 아무튼 여기로 왔습니다 그건 뭐 개인의 의견차죠 오타루? 오타루? 아 이놈이구나 아하 오타루였구나 20망이야? 체력이 별거 아니구만 거짓 예언자 벨렌? 아니 어디 벨렌한테 거짓 예언자라 그래? 진정한 주인을 섬긴다 한때 내가 거부했던 군단 어떤 군단? 쌀게라스 어어 불타는 군단 어어 쌀게라스를 섬기고 있었어 그랬어 오오 내가 몰랐네 쌀게라스를 원하는지 소크라테르 아아 소크라테르가 그 친구 아닙니까 옛날에? 그 어디 있던 녀석이었지? 아무튼 예전에 있었던 네임드였는데요 네 예전에 있었던 네임드였는데 아무튼 에레다르의 모습으로 변했죠 도망가네요 남은 총독들에게 죽을 날이나 기다리라고 전하라 어헝 네 소크라테르 네 아무튼 우리는 배신자를 알아냈습니다 소크라테르 그니까 오타르가 배신자였고요 녀석은 불타는 군단 불타는 군단 쌀게라스를 따르는 녀석이었습니다 역시 드레노어의 전쟁군조에서도 활약하는군요 우리 불타는 군단 어디서나 빠지질 않죠 세게라스가 빠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판다리아에선 좀 빠졌었나요? 어 판다리아에선 그렇게 큰 관계가 없었나? 불타는 군단이 아무튼 불타는 군단 역시 드레노어 이야기와 함께 할 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좋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알던 와우로 돌아온 것 같죠? 죽은 자들 영혼이 있는 배신자의 진짜 이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을 찌푸리다가 끝내는 분노하는 총독 오타루가 길을 잃었단 말이군요 흠흠흠 이제 자신을 소크레타르라 부른다구요 제가 강철호대의 포로가 된 것도 그의 짓이었군요 배신자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어서 악퀸돈으로 돌아가 우리 안전을 확보해야 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총독들이 당신을 위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죠 자 뭘 결정하나 볼까요? 손목사개라고 아이템을 주네요 자 퀘스트 완료가 약간 느려요 네 이해해 주시구요 업적진의 심판을 추격 3으로 기이한 세계입니다 총독들의 친구 이제 총독에 의해 남은 인원은 저희 셋 뿐입니다만 셋 다 당신에게 큰 빚을 졌지요 투표 결과는 뻔합니다 이 드레노어에서 저희는 얼라이언스를 전북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대리인을 당신의 직속 부하로 보내고자 합니다 여기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일을 선택하세요 바로 당신의 주둔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흠흠 안드렌첼 오닐라주가 한 명을 추종자로 선택한 후 총독 나이앨과 대화해야 됩니다 어 어디 볼까요 아 흠흠 랑가리첼은 네 얘는 어떤 건가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적을 궁지에 몰아넣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답니다 기술병은요 수습기술병 안드렌입니다 어 하타루님 밑에서 신여받던 수습기술병이래요 드레나이의 기술력을 이용해 적을 행동 불가능 상태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거죠 어 전사기술병 정도 구원자 오닐라 사령관님 당신을 만나서 기쁘군요 어렸을 때는 수들 성직의 길을 그려드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빛은 신비한 방식으로 쓰읍 이제 저는 제 뒤에 사람들을 지키며 정면으로 맞서는걸 어 넣어 오케이 탱커다 이거지 알겠어 오케이 무조건 탱커 난 탱커를 원해 네 탱커 선택했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당장 당시에 주둔지로 보내 어떤 임무든 도와드릴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요청한 보급품 말입니다만 보급은 공급 50개밖에 안죠 아 당시에 보내준 일꾼들이 추수를 마쳤습니다 주둔지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퀘스트를 완료를 한 모양입니다 돌아가도록 할게요 글쎄요 글쎄요 저는 탱커 플레이어라 탱커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 바로 셀렉스턴 주둔지 설계사 재원하는구요 끝이야 이게 끝 자 그러면 주둔지 임무 좀 보도록 할까요 오 성공했어 아 실패 어둠달 공습 갑시다 어 잠깐만 주둔지 왔다면서 탱커 탱커 어딨어 아 내 주둔지로 보낸다는게 그냥 그냥 주둔지로 온거야 그니까 저의 그게 된게 아니에요 저의 그 추종자가 됐다는게 아닙니까 놀라운데요 난 역락없이 추종자가 생긴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까운데요 퀴아나는 여기 있구요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순찰하시죠 이건 뭔가요 어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아하 임무를 주지 않고 데리고 다닐 수가 있구나 음 주둔지 병력을 모읍니다 이런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어허 자 아무튼 우리는 다음 퀘스트를 해야되니까 네 요쪽에 추가 목표랑 물품 신세하구요 그 다음에 황혼속으로 요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그 다음에 인덴플레이도 이제 좀 해야죠 인덴도 이제 좀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스토리를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좀 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또 레벨업을 위해서는 무작위로 하는게 맞거든요 평판도 평판도 어 평판은 업그레이드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신청만 해놓는 요정도로 밖에 안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두렵기도 합니다 또 외국 유저들이랑은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말이 안통하니까 어 전 또 한국말로 떠들거고 다 좋은데 제가 영어 타이핑이 좀 느린 편이라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추가 퀘스트가 뜰겁니다 어 어떤건지 봅시다 레벨업을 위해서는 이런 퀘스트를 하는게 좋거든요 다른 분도 퀘스트 하러 가시네요 어 저기가 바로 추가 퀘스트인가요 현상수배 클리아의 독침 정의 퀘스트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보죠 아 칼날바톡 얘네들 어 여러분들 아시죠 칼날바톡 얘네들 어떤 애들인지 아실텐데요 여기 어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묶은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창백화 놓고 버섯주스 퀘스트도 또 있구요 생사걸림 문제까지 좋아요 구출 퀘스트까지 좋습니다 이건 뭐지 아 버섯주스 수집 오케이 창백화 오크 잡구요 퀘아나 문쉐도가 지금 어 곰변신을 했습니다 놀라운데요 퀘아나 문쉐도가 곰변신을 했어요 흠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어 본변신을 한다 왜 본변신을 하지 탱킹하네 퀘아나 문쉐도가 탱키 탱커군요 놀라운데요 왜..왜지 왠지 모르겠어 아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제가 탱하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뭐야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 없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네 서로 보이드랑 어 스워드레이드 공탱커가 서로 어그로 뺏으려고 어 서로서로 그런걸 하고 있네요 소환소가 둘이라는게 너무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흠 소환소가 둘이야 좋네요 아 네 혼자 때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환해제 할게요 잠깐 잠깐 메타론 소환해제를 하고요 둘이서 한번 싸워보죠 엉금이 저 뭐하고 있는거야 자 2200씩 데미지를 주네요 2200이면은 센거 같은데 이제 나 지옥임프 뽑아야지 지옥임프 네 지옥임프 정도는 뽑아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 저건가 여기 무슨 휴게 몬스터가 있다고 나오는거 같은데 오르티차르 여행자이야 아레크 구출 아 저거구나 때려 때려 때리면 돼 무조건 때리면 돼 때렸어 아하 아 아 이 이 흑이 몬은 안주는구나 경험치 그 템을 안줘 음 네 되게 잘 싸워요 어그로를 잘 먹는데요 퀴아나 퀴아나 문섀도가 어그로를 되게 잘 먹네요 얘 레벨업 시켜야겠어요 임무줘서 얘 지금 아직 70레벨이라 지금 레벨업하면 더 세질거 같은데 네 네 레벨업하면 점점 더 강해질거 같아서 그 점이 참 맘에 듭니다 요렇게 퀘스트가 좀 좋아져서 좋아요 이 한번에 여러개 짤거 아냐 이런거 그렇지 게다가 한번에 여러개 있는거는 어 느낌도 달라 그죠 그 생긴것 자체가 달라 얼마나 좋아 생긴것 자체가 작은거는 한개 큰거는 두개 이상 딱딱 우리가 보기에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거 같아요 어 퀴아나 문섀도의 피통은 작아요 피통은 몬스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24,000 몬스터보다는 세네요 몬스터가 16,000인데 91레벨 창백한 오프가 16,000인데 90레벨 퀴아나가 24,000이구요 곰변신에서 방어도 180 증가 체력 20% 증가 걸려있구요 곰변신 버프가 있는거죠 네 추정돼 딜로 하면 참 좋을거 같네요 당신은 언제든 환영해요 흠흠 아니죠 불성때는 2만을 넘을 수 없었어요 불성때는 체력이 2만을 넘지 않았어요 제가 불성때 검은사원 공략하는 메인탱커였던 시절에 메인탱커던 시절에 체력이 18,000이 겨우 넘었었어요 18,000정도 아마 태양샘을 다 해도 2만이 될까말까 했었을테니까 그것보단 좀 센거죠 오리떼 8,000이면 되게 센거에요 오리떼 8,000이면 낙스를 들어가는 초입탱커들보다도 센거에요 왜냐면 오리떼 8,000이면 원래 오리떼 경로풀셋을 입은 전사가 티어 2셋 경로풀셋을 입은 전사가 6,000 3,400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그니까 경로 다음 맹공이었나 그거 입은거죠 입지 않고서는 이렇게 딜이 많이 나올 수가 없죠 퀴아나 정말 섭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는건가 여기 어떻게 어디있는거야 클리아가 어디있는거야 네 아무튼 뭐 그당시 대단하셨던거죠 근데 와우는 공부해야되서 공부해야되서 아 그럼요 공부해야되죠 자 저는 어 여기서 클리아의 족침 클리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충 제가 판단하기엔 한 두시간 두시간에 레벨업 하나쯤 하는거 같고 제가 인던이랑 같이 병행하지 않아서 인던 경험치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지금 아하 아 아 걔가 도와주는게 시간이 있구나 퀴아나가 도와주는게 시간이 있어 어 좋아요 퀴아나가 도와주는게 시간이 있는거야 어 잠깐만 나한테 버프 걸어줬어 고맙다 저도 걸어줄게요 이런게 우리사이 정이죠 이런게 우리사이 정이에요 추종자는 지금 아까 제가 데리고 다녔던 퀴아나 같은 추종자 아 사제도 있죠 사제도 있겠죠 당연히 힐러가 있겠죠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자 요 아래로 내려가서 어둠달 의식용 어둠달 로브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건 아무 퀘스트 없이 그냥가 로브 얻어로 들어가도 되는거야 못들어가는데 나 로브를 어떻게 어 이건가 아하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 잡으면 되나 네 다시 흠 공호군주 소환하구요 으흠 여기 뭐 저기 더 있진 않은데요 네 저기 더 있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네요 어쩔 수가 없겠네요 저기 좀 더 있으면 잡아볼텐데 들어갈 수도 없고 오 게다가 저 의식용 어둠달 로브 퀘스트는 예 그렇습니다 그 지 그 전문기술 퀘스트인거 같아서 지금 하기가 좀 그래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게 다른 퀘스트 있을거 같은데 그냥 들어가도 될려나 모르겠어요 못들어가죠 네 퀘스트를 하나 완료를 하면 다음에 연계 퀘스트 하러 올 때 한번에 해결하라는거 같습니다 음 그런 의미인거 같구요 자 이쪽으로 가서 퀘스트 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흠흠흠 흠 엠바리 마을로 가서 흠 흠 흠 느낌은 디아블로 추종자 흠 같은 느낌인데 흠 흠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은 전혀 다른 느낌 이죠 왜냐면 흠 어 그 디아블로 추종자도 뭐 레벨업 해주고 이런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추종자를 수십명씩 다룰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밀하우스 마나스톤 같은 추종자도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놀라운 기분이에요 옛날에 그라나도 에스파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어 515짜리 특화 정신물을 주네요 맑은 하늘과 순타는 길이 펼쳐지게 자 우리는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도 에스파다라는 게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라나도 에스파다라고 그 IMC게임즈에서 개발했던 게임인데요 네 그 게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명이서 해야 되는 게임이었고 에 별로 그렇게 뒤가 좋았던 게임이라고 생각 기억하진 않지만 아무튼 또 인상 깊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인상 깊어요 맞아 그런 게임이 있었지 하는 느낌이에요 일러스트도 예뻤구요 와 사냥경쟁자라는 NPC가 있습니다 제가 사냥하려고 보니까 사냥경쟁자라는 이름의 NPC가 있어요 그니까 어 드레노아의 전쟁군주가 발전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전 또 봅니다 사냥경쟁자라니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혼자 필드에서 랩업 랩업을 하더라도 사냥경쟁자가 있는거야 필드에 얼마나 놀라 얼마나 놀라워요 요런거는 전 다 좋게 보입니다 저한테는 저건 또 뭐에요? 히드라 야 히드라도 아웃랜드 히드라랑은 아예 느낌이 다르네요 아웃랜드 히드라는 좀 약간 애매한 모습이었는데 산륙아귀 산륙아귀라는 녀석이 있네요 잡고 싶긴 한데 네 예 정말 장가르 습진에 느낌이 나네요 그런 곳이로군요 아 나 좀 올라가고 싶다 아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 길이 있구나 저건 내바라 둬도 제 보이드가 혼자서 처리가 가능해요 지금 지금은 병영 밖에 못 지은 상태입니다 제 주둔지는요 자 앞으로 쭉 가면 되겠죠 제 이동방법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으흠 네 뱀장어의 비주얼도 크게 발전했구요 왔습니다 황혼습 아 얘 혼자 밸런시 어 이렐 이 이렐이라는 친구는 블리자드의 설명으로 따지면 마치 잔다르크와도 같은 인물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청명의 비약 네 청명의 비약이라는 퀘스트를 받았구요 아까 그리핀 찍어놨죠 그 다음에 늙은 룰라에게 잃어버린 사랑 어 남편 두꺼비를 갖고와라 남편이 두꺼비래요 음 아 잠들었듯 깨우나보니까 남편이 두꺼비로 변해있었댑니다 그래서 두꺼비를 잡아오라는거에요 그중 하나는 자기 남편이테니까 모두 견뎌낼것입니다 세상에 슬프네요 맙소사 어떻게 어떻게하나요? 어떻게하면 좋아 셀레네에게서 오크 변장부터 먼저 얻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서 오크 변장을 받구요 우와 나 오크가 됐어 이야 오크 좋습니다 저 오크가 되었으니 일단 퀘스트나 진행을 바로 해보죠 여기 퀘스트는 되게 쉬울거 같은 느낌이에요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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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게 뒤집게 바닥보고 없으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늑가죽 히드라를 또 잡아 아 두꺼비 따라다니는거 봐 황운의 두꺼비 다섯마리 데려가야됩니다 좋아요 푸른심 부푼심 부푼심 부푼심장 부푼심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거 뭐 없나요 어 여기있구나 요거는 한창 다 잡는 퀘스트라서 네 잡는 퀘스트인데 요거는 광 쳐서 잡는 그런 퀘스트인거 같습니다 저도 광 치는게 좀 편하구요 네 광 치는게 편하죠 저 퀘스트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군요 핵심은 바닥을 보는겁니다 요기가 됐구요 뱀자가 잡는 퀘스트는 없기때문에 진흥만 보면 되겠습니다 히드라 잡아주고 헉 자 저정도만 해놓으면 될거에요 두꺼비 체릭도 가져와야되기 때문에 할일이 많아요 됐다 히 좋아좋아 여기 퀘스트에 다 모여있다 요런게 좀 기쁜거죠 요거는 뭐 전형적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퀘스트죠 와보에서 퀘스트를 한다그러면 보통 이런걸 좀 생각을 하잖아요 요런 전형적인 퀘스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이런 퀘스트를 만드는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아무래도 아무래도 요런 퀘스트를 만드는게 편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워낙 노하우가 있고 노하우가 워낙 있으니까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거 만드는건 쉬울거에요 오히려 초반부 퀘스트같은 그런 영화같은 진행 그런게 오히려 좀 어렵다면 어렵겠죠 아깝다 저거죠 저게 온전히 핀 백합 저걸 얻어야되는거죠 됐습니다 늪지 반딧불이 가루 진흙뒤지기 하나씩 남았습니다 진흙 어딨나요 그늘 백합 이건 뭔가요 네 수면보행도 돼 대단한데요 예 반딧불이 싹 다 접겠습니다 무조건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리고 진흙만 하나 보면 돼 이제 뛰면 돼 뛰다보면 진흙이 있어 여깄다 끝났다 끝났다 퀘스트 다 했습니다 네 들어갑시다 요쪽 퀘스트 다 했으니까요 한 세개정도 해결한건가요 네 한 세개정도 해결한거 같구요 됐죠 따라오는 두꺼비 다섯마리 이중에 하나는 그녀의 남편이 있길 바랍니다 자 전 그 남편 퀘스트부터 먼저 할게요 흠 분명히 이중하나가 그 얘기일거야 자 걸린 주문은 두꺼비들한테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두꺼비가 아니래요 아 아 아 아 아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보는거군요 아 아 이런 이런 우리 할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할아버지 여기 계시네요 할아버지 하 할아버지 저기 계시니까 약간 약간의 좀 치매 증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까는 치매 증세 여기가 뭐야 무슨 비야? 생명이 어쩌고 비야? 여기 있다는거 아니야 어 지하인가요? 어 나 왜 달빛 버, 버드 봉우리로 올라가고 있지? 생명의 비야?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아 저 가운데로 가야되는거구나 아 아 아 이렇게 흠흠흠흠흠 흠흠 흠흠 오오 이야 세상에 오 우와 소름끼친 풍경이다 우와 우와 소름끼친 풍경이다 이야 진짜 장난 아닌데요? 우와 이야 이거 놀랍네요 환상적이네요 달빛버들 이야 이게 달빛버들이라는거군요 대단합니다 달이 두개 떠있는 드레노아의 모습이구요 하늘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별 좀 보세요 별 좀 이 별을 좀 보시죠 이야 와 잘 만들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벨렌에게 카라보르의 운명 아 이거 재밌을거 같네요 네 재밌을거 같으니 여기서 영상을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정신없이 게임을 해서 영상의 시간이 1시간이 넘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춤출 때 웃.. 웃네요 이제 하하하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의 보내는 소개해드렸습니다 24